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환자를 학대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할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강서구청은 최근 A 요양원에서 직원들이 칸막이나 가림막을 치지 않은 채 환자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테이프로 결박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노인을 억제대 등을 이용해 묵론 행위는 긴급 상황 등에 일시적으로 가능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경찰은 요양원 내부 CCTV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요양원은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 등이 입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